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 다음 달 신청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역과 춘천대교 인근 근화동부지, 이 일대 50만 제곱미터가 춘천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출발력인 춘천역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를 만듭니다. 또 주변에는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춘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교통과 주거, 그리고 업무, 그다음에 춘단 산업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질압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컴팩트 시스트로 조성하자 합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재무성을 판단하는 수익성 지수와 경제성을 측정하는 BC 모두 기준치인 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상만 하던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춘천의 원도심을 비롯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을 잘 세워서 우리 춘천의 새로운 도시계획의 미끄름을 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게다가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도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5,37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개발 예정 부지 있는데 계획에는 202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이 순항하려면 막대한 국비가 차질 없이 조달돼야 합니다. 다음 달 신청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장애인은 현관문을 열거나 조명을 켜는 것조차 힘겨운 게 일상인데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스마트홈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장애인의 일상 속 장벽까지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정경환 씨. 일상생활 대부분은 적응했지만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무거운 문을 여는 게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이 멈춰 있다가 알아서 닫히기 때문에 팔이 끼일 일이 없습니다. 손과 발을 모두 쓸 수 없는 장애인은 일상이 더 버겁습니다. 4년 전 사고로 손과 발을 쓸 수 없게 된 오정수 씨. 스위치까지 손이 닿지 않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을 잤고 현관문은 늘 열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현관문을 열고 조명을 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유관기관들의 협업으로 사물인터넷이 집안 곳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받은 강원도 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내병변장애인 18명. 개개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모두 다른 서비스를 받습니다. 집안에 조명과 전자기기, 현관문 제어장치가 설치됐고 3D 보조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은 10만 1천 명,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을 지원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스마트홈으로 달라진 건 적지만 독립적인 일상을 꿈꾸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어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여기 전등도 켜고 문도 열어주고 이것도 켜고 여러 가지 좋아졌어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내년부터 스마트홈 서비스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원주 브론 산업단지로 바로 연결되는 브론 IC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440억에 달하는 개설 비용을 모두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브론 IC 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27년까지 나들목과 영업소, 연결도로 1.2km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는 고속도로에서 브론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바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생기면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론 IC 개설을 계기로 원주 서부권, 여러 산업단지 조성에 저희 원주시도 아주 더 큰 힘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도로공사가 설계, 공사, 운영을 막고 440억 규모의 사업비는 원주시가 모두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브론산단 착공식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브론 IC 개설 비용 분담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원주시는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브론산단 활성화를 위해 브론 IC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국비 확보와 도비 매칭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시간만 끌다 모두 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브론 IC 개설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원주시 제안에 대해 이미 문막에서 브론 산단으로 연결되는 이 4차선 도로가 지원돼 설치된 만큼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비용은 원래 개설을 요구한 원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원주와 관설 하이패스 나들목처럼 절반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법도 있는데 모두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개설하겠다는 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어떻게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겠다고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포기하고 전액 시비로 개설하겠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과 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는 브론 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단 시비로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이 임박하면서 태백시가 대체 산업으로 청정 메타놀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잠재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청정 메타놀 신산업 창출 추진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성장을 이끌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을 논의하면서 폐광지인 태백시를 관련 지자체로 지정했습니다. 태백시는 또 마침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바이오 발전소도 있고 풍력 발전도 가능하고 또 바이오 매수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이고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경제지능 대체 개발 사업으로 태백시가 청정 메타놀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생수할 수밖에 없는 청정 메타놀과 지역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정 메타놀은 그린수소와 재생, 이상화탄소를 합성해 만듭니다. 태백 지역에 풍부한 산림 등에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고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 그린수소를 만듭니다. 바이오메스 발전소에 CO2를 포집해 재생 탄소원으로 이용하는데 향후 발전소와 철강,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가지로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 메타놀이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해 착공을 5월 달에 유럽의 두 군데가 착공을 했고요. 저희가 착공을 하면 전 세계 세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로 착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정 메타놀은 항운, 해운산업의 친환경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박 탄소 배출 규제 시행이 가까워짐에 따라 수요는 넘치는 상황입니다. 선박 하나만 볼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이 해양에서의 어떻게 공급망을 구축하는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 부분이고. 국내 청정 메타놀 수요는 연간 5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태백 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2027년부터 연간 2만 2천 톤을 생산하면서 생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탄소 배출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 기관 연료였던 석탄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폐광 대체 산업으로서 청정 메타놀 산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강원도 선거구 조정 여파로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선거구의 한 출마 예정자는 당초 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획정위가 춘천을 단독 분구하는 안을 내놓자 상황을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한 논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 선거구의 경우 출마 예정자가 10명이 넘어 강원도 8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틀어진 2023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 시도별 분석 결과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강원도 학생들의 수학 과목 표준 점수 평균은 9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국어 점수도 강원도가 93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1등급 비율 역시 각각 13번째, 14번째, 15번째로 1등급의 학생 비율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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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TF팀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와 지역특화용 비자 등 비자 사업 추진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TF팀은 내년 상반기 정식 조직으로 개편돼 이민정책 수립, 외국인 유치 활동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강원도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10월 기준 2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3.4% 늘었고,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횡성 입성리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는 등 횡성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입성리 마을회관에서 개통식을 갖고 앞으로 79필지 10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읍상 4리, 읍상 5리 등 266세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추진됩니다. 횡성 전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5% 수준이지만, 읍지역은 2010년부터 꾸준히 올라 현재 60%로 5,9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LPG 저장탱크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양국은이 내년 3월 말까지 산업과 수송, 생활 분야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9곳의 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비산먼지 배출 실태 등을 살핍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